아하, 내가 몇 달만 늦게 제대했으면 노하우 제대로 전수해 주는 건데 운이 없네. 그러게요. 아쉽네요. 원래 그렇게 리액션이 건조해? 무슨 말 해도? 그래 뭐, 어차피 전쟁 나갈 곳도 아니니까. 스포츠로 접근합시다.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자세야. 하나, 상체 긴장을 풀고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좀 더 벌리고 팔꿈치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. 그래야 총구 연들림을 최소화하고 이 사격반동을 흡수할 수 있어. 그렇지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. 누구 하나를 떠올려서 저 앞에 세워. 방어세를 당장 당기고 싶은 사람. 저 앞에 세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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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Someone may not fear? 누가 세워. 한글자막 by 한효정